만나면 좋은 친구 MBC 가오면 난 언제나 그곳에 있어 아이고 아가씨 좋은 일 났던 감기들 구닥에 얼른 창문 올립소 기사님 좋은 일이신 건 어떤 사람씩 봐 아이고 아가씨 얼굴은 나 시집 감춰 행 써줘 수개개 왜께라 진짜 까 은주야 시집가란 건 지껄지냐 맨날 시집가라 시집가라 병원 사람이 누겠고 아이고 난 건 고라본 적었죠 너네 어머니 입사 그쪽으로 가연 고라쭈마는 아이고 게나저나게 빨리 창문 올리라게 감기 들켜 예 알았다 기분이 좋아 살짝 취해도 매일 아침 걱정은 없어 옷 빨프기라멘 국도 좋고 비주기나 삼겹비비도 즐길 바라 자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예 아이고 어서 왔습니다 아빠 어 근데 요새도 막 사진 찍음 수가 아 이거요 아니 이신난 게 잘못 꺼내졌죠 자 가게 아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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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나 시집 보내는 게 경좌인가 요새 누가 집에서 잔치를 합니까 그것도 삼일씩이나 스몰웨딩이 대세인 교수같은 시절대요. 아이고, 스몰웨딩. 그거 나처럼 질이 좁은 사람들이 하는 결혼식이냐 그거? 완전 친한 사람들만 모여. 오붓하게 이렇게 하는 결혼식이 이수께. 아이고, 나게 알아. 아, 나게 알아. 나가면 그거 같기나 난 어몽이 나신데 뭐래 하는 줄 알았을까? 무시거래. 야, 너 도둑 결혼 햄시냐? 결혼은 일륜 지대산디. 잔치는 동네 사람들 다 불러도 왕왕 자척하게 해서 줘. 스몰은 무신 스몰 개. 아이고, 너네 어몽이 맞는 말 고라신게 개. 아니, 그치룩 할 거면 차라리 그냥 호텔에서 하든. 아니면 평범하게 일반 예식장에서 하든. 잔치는 뭐 집에서 하고, 예식은 마을회관에서 하고. 아, 비치룩 하면 어떡할 거니. 아이고, 뭉시거나 그 비치룩이니 개. 아니, 나 친구들은 뭔 딱 육짐을 먹었을게. 개메이. 학교 다닐 때 공부는 네가 제일 잘했은디. 넌 제주도에 있고, 너네 친구들은 육지강 공부하고, 직장도 다닌기고. 에휴. 아니, 그때는 우리 집 땅 사기당행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상황이 무슨 육지과. 아, 갠디. 나 결혼식이라도 좀 세련되게 하면 안 될 것과. 우리 어몽은 기어이 그냥 제주도식으로 동네 잔치를 하켓만 하네. 아이고, 강해도이. 너네 어몽 신디랑 그런 말 곧지 말라이. 너네 어몽 애 돈다. 아이고, 애 돌 것도 어수다. 어몽은 고생이 낙인생이오다. 아이고, 삼촌. 어디 갔다 함수가? 하트게. 양배추 하트게 가니. 노래 막 불러만. 이랬죠게. 하하하. 아이고, 노래 고장 불러가봐. 나 노래 한자리 하켓아. 예, 없사게.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가노.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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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그만 하켓아. 우리 삼촌은 언제 봐도 유쾌해요. 삼촌. 야이가 우리 조근돈이니앙. 내일 잔치 햄신한 잔치 먹으래, 없사게. 조근돈아. 예, 예. 아이고, 난 다른 나이가 포람식하고 내신디. 아이고. 그 외에 큰 나이 있었기만은? 예, 언니, 언니. 아, 가인 못 포람꾸나이. 아이고, 가인 뭐. 인혁이 아랑할거우다게. 아이고. 이제꼬지 못 포라시면 어몽이형 곧짓누그큼데. 아이고, 경애도. 가이가 바쁜거 혹금 정리되면. 그때랑 같이 해놓으면 건 고릅디다게. 귀여워. 내가 잘못 깔아져 부르신게. 아이고, 아니오다. 아니오다게. 깨나저나. 내일 아침 조밥 먹지마라니. 인식이 없어예. 귀여워. 귀여워. 들어갑서. 네, 들어갑서예. 예, 들어갑서예. 여름은 다리를 건너. 아픈. 바람 부는 갈대 뿐이다. 캔디. 요새 광방순이니 수다. 요새니. 다들 핸드폰으로 찍어보나. 옛날 고추룩 사진 안찍엄시네 이게. 마땅하니 그 마청 사라 사줘. 아휴, 우리 와봐. 어떤 갈거니. 바람 부르고 combination coisas completamente kidding? 구매나다. 위을 나다 위파라면 그 품기. 타워가니는 Ade. 형국아, 근데 잔치집을 맨날 다니는디 잔치집 갈 때마다 소낭이 형이 대낭섭이 형 잘라다거나 이런 설문을 만들어, 왜 무삭경 하는 거? 한두 번이시냐? 형국도 몰라 자, 잘 들어 이 소낭, 소낭은 이거 명환이의 남자의 절개, 대나무는 여자의 지조 그래서 절개와 지조를 잘 어우러져 백년회로 하라고 옛날 조상부터 내려온 그 풍습이야, 이게 이거 기꾼하게? 그러고 또 오시는 손님들, 여기 잔치집이오다, 여긴 표시하는 거 야, 또 장계도 안 가시면 어떤 형 잘하려나? 미안하다 야, 이 삼촌은 동네에서 유명한 요리사예요, 요리사 아이고, 성님들 나도 좀 미안하우다, 아이고 야, 이런 잔치집이 오면 천리지거나 늦으시냐? 이거 몇 년 만이신 동네 잔치과게? 요즘 아기들 결혼도 안 해, 혼자 삼켰던만 하고 올게 운즈 착하지 않아, 오빠, 결혼업 해나 난 처방신기 각달 내내, 옷 한 번 해내낸 해수게 잡지마, 막 신식으로 행하시다, 동받고 아이고, 요장이 부녀에서 파는 거 하나 사수게 야, 그거 잘 낫더래, 잘 행하잖아 아, 예, 예 야, 순회몽은 어떻게 난이 보염증 왔단 하시냐? 아, 대란, 형식으로 아이고, 이 신생이 아, 왔다, 왔다, 왔다 아이고, 환영해신게 대란 무산의저씨 싹, 저들 거 알먹을래 아이고, 신랑집이 먼저 들려오다, 모다, 그렇다 대란, 신랑집이온? 갠당이란 아니, 순회아방이 좋으며 신랑아방이온, 내 삭제 형제만 써 아, 두 분아이 대란, 거긴 어떤, 잘 출려서냐? 아, 거기 식당세보다 확, 쫄릴 것 맛으로 아, 대녀서냐? 네 아이고, 웃는 소리가 저 당장을 잘 넘어가면서다 아이고, 순회오문까지 왔구나, 걔 아이고, 고맙다 어떤 음식들은 안 모지라쿠가 아이고, 무슨 분이 일말리라 걔, 도색이를 걔 세머리씩이나 잡으신디 야, 영영, 잔치로 내가 세상이 어디시니? 아이고, 소감적, 소감성 왜 난냐, 삼촌 아이고, 걔도 우리 또론이 출퇴근해 시집본 내도 좀 헛기도 하게 아이고, 대구야 오늘 영 폭삭 속은 것들 나 절대 안 잊어버리겠다 앞으로 야, 두 배, 세 배 아이고, 열 거부 나가 가팡살 주게 아이고, 야 잊어보지말라 동네 일을 조그만이 밤성 된 일 안 된 일 다 그냥 지일처럼 그냥 오만 일을 다 해노나 우리가 안이 도와주면 될 거라 맞아, 맞아, 맞아 고맙소다, 야 정성아 손님 왔죠 아, 예, 예, 안 왔어, 안 왔어 아이고, 소감십시들 나 가봤어, 이렇게 아이고, 개고나 오늘 또 구울 거야 아이고, 나 구울 거야 아이고, 나 구울 거야 구울 거야 구울 거야 저기, 다 그래 저 손님들 저 땜 시켜며 욕도를 뽑소 아이고, 여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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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각시가 어몽달만 공개 세각시 어몽드 시즈까지 키여 아, 맞다 꼬시가 캘 아이고, 세상에 나 와신 얘기 아이고, 성님 육지가 떼는 게 말은 벌써 없대가 거기에 눈에 돌게 시집간 데는 하난나 호로 재개 와시니 장치 먹지 막 맹심했구나 오게 마 아, 근데 부사님 하영 좀 써 하나 늦었시고 원철이 학교도 우리 권덩하니가 걔넨 하나랑 원철이 하방 주라이 아이고, 세상에 경호구 하나는 원철이는 우리 아들의 동창이나 우리 똘 좋은 똘게 시집갈 때 가위랑 비주절하게 걔넨 가위도 하나 줘 살 거 아닌가 아이고, 맥겨라 이거 수종들 다 촌력을 이거 똥이 좋을 것밖에 삼촌 주난바담수다 오게야, 오게 삼촌 저 끄덩이신 거 저 문구하니까 가야지, 비가 아이고, 누운 눈이야 네 아이고, 잘 구워주시지 시집까지는 막 구워주시게 아이고, 차 크다 아이고, 누군 누군 누적시여 아이고, 아이고 죽혀이 아이고 아이고, 삼촌들 눈 짓고까지 졸리대 아이고, 웃을다 마저게 저 신혼여행 가고 맛좀 거 사 먹으라이 예 아이고, 야, 니 잘도 착하다 걔도 어몽아방 옆에 살아 제주 소나 해오고 시집가고 겨우 우죽 착하냐 걔 너네 어몽아방 고생했지만 니 시집가 잘 살 거야 막 착하다이 삼촌 자긴 길 때부터 착하지 않이나 걔넨는 막 요망제 죽이게 삼촌, 이리 와가네 식사하십사 그럼 아이고,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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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서 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저거 해갖고 난데 아이고, 성님 잘 오랜만이오다이 아니, 어떡해 너 나 이게 저 신랑하고 신부하고 다 친구 아, 기곤하게 형님은 어떤 얘기냐 오랜만에 와줬어다이 아이고, 동네 잔치 때 놈이 오고 캐다듬니 아아 아니, 이거 그런 사람 있었냐 아이고, 아까 외방에서 왜 이상한 사람 와가지고 도타일러 가고 가만 가만 도감신대 욕만 놓고 근데 안에서 막 놀아줬다 아, 놀, 놀아 오늘 형님이 월 월 한번 보여주고 나 이번에 형님 믿어가지고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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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어라 뛰어라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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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χ Indust è sale ksen 야, 저는 탁! 아, ile 사람 왔어 성님 나왔었 start 아이고ライ 수장이 오랫구라보 막 바쁘실걸 아이고 gleich 밥 뭐 거치냐 아이고 아이고 밥 먹을 저루가 어시쿠다게 바비사에 이딴 수정야방 오면 그때 고치 먹으키메 나이점 뭐 할거이시믄 해라주세 아이고 비씨가 할거 우다게 저기 안에 들어가면 삼촌들신디 인사하고 나그네 소리나 보람실라 아니 우다게 성인도 우리 수정이 시집갈 때 홀로 주무라고 하니 이루어주고 편하신디 어떤구만 이서 지쿠가 걔도 갠당이네 하신디 놀기만 하고 저희 동네삼촌들이 컸뿌다게 기억이니 나 지금 막 정신도 하나도 없고 이제 손님도 들어왔서 가나 구름씨도 줘먹고 어싱갖고 갖다 놓고 해돌아내미니 예 알았으다 걱정맞서 나가 그 말도 식당만 십년해신디 여기 손님들 나가 다 알아보악다 아이고 야이는 이 몸도 푸지근하니가 마음도 푸지근하니 걔면 한글레지글랑 밥도 졸룩먹고 더욱 갈때 잊어버리지마라 할망좋아하는 몽국당가라이 아이고 고맙으다 예 알았으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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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계란맛지 나도 차량 타라고 차량 타라고 이거 먹으라 이거 먹으라 이거 먹으라 이거 먹으라 고맙으다 고맙으다 나는 이 은주오목 만나려와신디 더 반가운 사람 만나던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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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 고맙으다 진화가 한번 뵈려구나 원이네 식당 맛있게 햄선게 그 식당 완전 잘되면 소문나선게 그냥 배난냥 밥먹에서 사라질 만큼은 해정신디에 모르쿠다게 우리 은수가 시에 한번 갈때랑 들녕이 매장 한번 올려줄게 고맙으다 하여튼 뭐 드시고 모자란거 있으면 고릅써 성일 여기 골드비스 자매들 왔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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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주야 축하해 아이고 당연히 와야주게 아이고 근데 동네상형 잔치원은 달도 좋다 게나저나 고생 힘이신게 고생도 고생이지만 오랜만에 동네 들썩들썩하나 맛좋은게 귀엽기까 난 막 좋아할 저리가 어디다 너무 정신없이인지 몰라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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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라 알았으다 알았으다 삼촌 막 맛좋게 먹고 저기 부족한거 있음이 언제든지 빌릅써예 잘 먹게 지주가 좀 어멍이 입이 귀에 걸린거 봐봐 아유 지주야 게나저나잉 너 지난번에 만날 때 그 사람하고 결혼해시면 지금 저 은주처럼 행복하게 살았실거 아니냐 게나저나 너 결혼해보시면 무리오면 애 돌지 않으실거 아니냐 사돈 남발랭수가 아 언니야말로 미치게 결혼해시면 운줄만한 똘랑 잔치하실거 아니냐 그 말도 맞다 아잉 아잉 오늘 어떤 홉불 잘생겼네 지꺼진 생애어이 하얀 묻지마라 확 뱉이소 이기지도 못하거거 저서온다 저서간다 아잉 대껴봐야 내가 대껴봐야 아잉 자 어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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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어이 어이 잘 나야되 버천 자 자 자 자 자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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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 끝나서 이렇게 강기 시험에 혼낼 가끔 해, 강기서 게민. 아니, 여긴 여기서 해봐서 일렴 우리 농사 못 집은 책임질 거고 어떡할 거까. 할기는 없어. 아이고, 일렴하나 마라. 외지마라. 이제 혼문만 듣기면 이제 끝나면. 야, 형부야. 살아라, 살아라. 살아라. 살아라, 살아라. 살아라.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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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라, 살아라. 남순수, 이어, 이어 하면서 걸 하여. 나가, 없어. 이어 하는 걸 하여. 요거는 나가 따먹어서 하쿠다. 자, 자, 자. 하이. 어색은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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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자, 거리면 나온다. 자, 걸려오라, 걸려오라, 걸려오라. 아니, 봐봐. 어머나 이도 왜 하마. 그랬나 그중으로 해서 여기 뭐 입수가. 아이고, 손줄 모름 속에 키마가 수가. 아이 낳고 그 아이들 커가는 거 보는 게 낙이 주게. 언니는 어떤 아이를 키워볼 사람처럼 보기엔 수다해. 나 봐야 꼭 아느냐게. 저기 어몽어몽 얼굴에 영 써졌잖아. 하긴 맞수다. 나도 결혼은 배랑 하고 오자고 안 하는데 아기 낳고 키워보는 적 하더라고. 진짜? 그러면 나라도 키울 테야. 아몽, 맞춘 거 사먹게 용돈옷금 줍어. 아이고, 용돈. 아이고, 개수다. 개수다, 개수다, 대. 아휴, 도와줄게. 아휴, 진짜 결혼 2번은 못 하켜. 야, 평생 홈범뿐인 결혼인디 혹곰 초모라 경 안 오냐. 맞아, 경은디 나 이치루키 토속적인 휴대에 잘도 오랜만에 밟죠. 오, 개메이. 나 땡, 호텔에서 결혼해보니까 후다닥 했는데 지나가신디 끈기 끝나보라. 오. 개메이. 우리 어몽 소원이라구나. 나도 어떤 못 하켜. 아휴, 아휴. 경헤도 막 재미나다. 영행은 애 손수건도 풀고. 야, 넌 시집도 간 아이가 무슨 화장 고쳤나? 너 안 고쳐도 되나 가만히 있으라. 야, 경헤도 외관 남자 오는 니게 고타가게 회사 주게. 아휴, 진짜 이상한 아이 아니? 아휴, 진짜. 나 캐릭터라. 야, 경디. 그 신랑 친구들 중에 혹곰 민, 어. 민탁하게 잘생긴 사람이실 건가? 아, 맞다이. 야, 그런 사람 보믄니 꼭 나 신어라이. 나 팍팍 밀어주고매. 너 약속했지, 어이? 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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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 나 뭐? 나 전문가. 밀어주는 전문가. 오케이. 야. 너 나만 찜한 사람한테 손속을 풀지 말라이. 아휴, 아는 쪽에. 너가 더 이쁘다게. 이번에 생겨보내라이. 뭐 두 개가 사줄 줄 아나?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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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야, 빨리, 빨리, 빨리. 몇 개 남았지, 몇 개? 빨리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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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랑 왔다. 아휴. 신랑 왔다. 아휴. 우리 사이 멋짐도 오제네란 속았자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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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게. 어떻게 사돈어른들도 잔치 철지제네란 정신하라 하겠지. 아휴. 우린 괜당 대비 하지 않애부나. 막 한글 했으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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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변한것단에. 뭐. 딱 동네 삼촌들이 오라네. 잔치 고찌촐리고 먹고 경정했쩌에. 아휴. 신랑으로. 아휴. 아휴. 잘생기신거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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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랑이 민탁한게 막 잘생겨신게. 아휴. 아휴. 영화배우다. 야. 우리 운주가 눈이 높지않아. 아휴. 맞아. 운주님 우리 동네 자랑이요. 절대 고생시키면 안된다. 아휴. 걱정들 맙서. 아니 제일 가게 내가 호황시켜주구다게. 알겠어. 알겠어. 거미 짓거라. 삼촌들이 지켜보고 크라이. 가서 지켜볼라이. 그따 나오면 또 인사오기. 저 안에 신랑방 만들어놨지. 혼자 들어달라. 와줘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나도 저추록한 새거방 사위 있으면 좋게. 아이고. 우리 똘 이수닥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아이고. 여길 꺼? 잔티무 보러 갈 수가. 아, 아니. 혼자 같이 들어가게 마시. 들어가게 마슴. 아니올 꺼? 졸린 건 어서도 하얀 데 드십사예. 예예예. 넌 누사? 아니예. 밖끝에. 어떤 모른 아줌마왕 서계상 행. 들어왕 잔치 먹으렝 해도. 아니연만 걷고. 네? 니 사람은 아닌 거다 맘쩍한데. 모르겠다. 그만 이사보라아이. 어디가면서. 어디가메. 내께라. 저 아방 우사. 아, 모르겠다. 그래. 갑자기 나갔으면 돼. 그래. 그래. 저거 티어감자. 그래. 그래. 그냥 도대체 봐. 야. 야야. 가. 연애는. 결혼은. 선반에.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와요 에이 아멘 바빠도 동생 결혼식에 참석해 아이고 맞추게 아이고 아이고 달라져도 이 경혼이신 아이가 나네 아니 웃쳐라 근데 또 마지막 금방 해줬어 그게 또 사업통문에서 또 할까 없어 미시같아? 야 이 말로는 좀 오라데요? 아니 누군 좋아서 진짜 사무줬꺼 골프장 따님 오빠 골프 무슨 뜻인지 요구메? 대리는 스스로 첫 신책은 절대 안 하네 내가 쟤 날렸어야 돼 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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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네 가 가방도 켜자고 잠시만요 대피 드릴게요 야 가방 다는 사람은 아방사람 아냐 눈대라고 쳐다봅새 아이 나 전부야 이 등신랑감이 나 근데 위치로 오만 오래된 입자가 꼬였지 이제 오라이 네 1회 없어야 돼 청소입니다 잘 내밀신게 야 이거 황긋하게 생긴다 고기십니다 이 팀에는 엔지가 없다잉 아 아 아 아 아 으아아 아 아 으아아